안녕하십니까 19번입니다 포병 장교님 인스타 좀 해요 내가 병이 따서 누가 그래? 모두 거짓말이야 저거 정말 못살겠어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날 썩은 생성 보듯이 한다니까 아이고 이 판에 모자는 손질에 뭐해 난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어 핀란드 제2연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주거든 어차피 우리 같은 녀들한테 이딴 자부심은 아무런 슬피도 없지 똥물도 잡힐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 사람은 취사병이었어 총검에 금어진 군인들이 마을로 몰려왔어 그 이는 처음엔 어깨에 매고 다정이 내 손을 잡았어 두근두근 따님 그 5월의 밤 아휴 나는 그를 뒤따라갔지만 만나지 못했어 벌써 5년이 됐네 17세게 하나 모아서 뭐죠?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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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